뱀파이어 시티 48카운트 투월 시퀀스 작품 A 16카운트 B 32카운트 두번의 태그 첫번째 태그 24카운트 두번째 태그 4카운트 택 첫번째 택 1번 오른발 재즈박스 1 2 3 4 풀턴 2분의 1 피봇 두번 5 6 7 8 택 1번에 1번 2번 2 3번 똑같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오른발 왼발 웍 두번 오른발 락킹체어 스텝 2분의 1 오른발 피봇 회전해서 오른발 킥볼 스텝이 2번입니다 자 3번 똑같습니다 한 번 더 반복 걷고 걷고 락킹체어 스텝 피봇 2분의 1 오른발 킥볼 스텝 첫번째 태그 24카운트 태그 1번 1 2 3 4 5 6 7 8 2번 1 2 3 4 5 6 7 8 3번 1 2 3 4 5 6 7 8 자 두번째 태그 4카운트 재즈박스 1 2 3 5 2 2번의 태그가 12시에 있습니다 A 16 카운트 투월이에요 1번 오른발 앞에 놓고 왼발 스윕 크로스 갑니다 1 크로스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하는데 런지 무릎을 굽히고 런지 원 투 앤 쓰리 런지 자 바잉턴처럼 한바퀴 풀턴이에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빅 사이드로 들어가서 나이트 클럽 베이직 스텝으로 연결해요 비하인드 리커버 크로스까지 가서 풀턴인데 걷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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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걸어서 도착합니다 원을 그리면서 1번 원 투 앤 쓰리 자 풀턴 4 앤 베이직 5 6 앤 자 사선으로 서게 됐죠 크로스 상태 자 한바퀴 도는데 걷고 걷고 7 8 앤 3번 걸어서 도착 2번 1번과 똑같이 오른발 앞에 놓고 스윕 크로스에요 원 투 앤 자 왼발 비하인드 놓으면서 오른발 히치 4 앤 해서 4분의 1 왼쪽 6이 도착해요 5 6 앤 자 락턴처럼 가서 풀턴 연결이 됩니다 풀턴 연결해서 오른발 스윕 백 락 앤 리커버가 2번이에요 자 원 투 앤 히치 3 왼쪽 4 앤 자 암락 앤 5 락턴 6 앤 풀턴 7 스윕 8 앤 락 앤 리커버 자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원 투 앤 쓰리 4 앤 5 6 앤 7 8 앤 2번 2번 원 투 앤 히치 3 왼쪽 4 앤 5 락턴 6 앤 풀턴 7 스윕 8 앤 자 A의 투월 원 투 앤 쓰리 풀턴 4 앤 5 6 앤 7 걷고 8 앤 2번 원 투 앤 히치 왼쪽 4 앤 5 6 앤 7 스윕 8 앤 뱀파이어 시티 삐합니다 32 카운트입니다 자 32 카운트 1번 앞으로 걸어요 3번 원 투 쓰리 자 뒤에 쓰리에서 뒤에 발 앞으로 살짝 론데로 데리고 오시고 앞 놓으시고 옆 뒤 하면서 왼쪽 8분의 1턴 모서리 보세요 다시 히치 백 사이드 포워드 록스텝을 하면서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시작 1번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잇 앤 원 자 모서리에서 모서리 봤어요 자 2번 왼발 앞으로 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분의 3턴 스파이럴 턴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4분의 3이면 바로 옆 모서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 쓰리 모서리 보시고 앞으로 록스텝 그 다음에 앞에 락 앤 하시면서 왼쪽 180도 턴 하면서 스윕 코스터 자 이게 2번입니다 반대편 모서리 아까 1번에서 투 록스텝 끝났어요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앤 원 자 3번 자 3번입니다 일단 2번 걸어요 그 다음에 오른발 록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도 놓고 오른발 180도 피봇 다시 180도 뺏 록스텝 3번입니다 락 앤 하시면서 다시 90도 왼쪽 해서 투어를 바라봅니다 4번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하시면 됩니다 B가 끝납니다 B 1번부터 원월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잇 앤 원 2번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앤 원 3번 투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앤 원 4번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B 투 워 합니다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잇 앤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앤 원 3번 투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앤 원 4번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Terror 쇼 너넘 으 미 미 sekarang 기 å